유춘자 씨는 올해부터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의 정규직 직원입니다. 연말이면 찾아오던 고용불안은 65세 정년으로 보장받았고 올해 크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월급통장 역시 두둑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 7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 1,000원 이상 올렸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원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금까지 지원 대상의 80%에 달하는 55만 1천여 개의 사업장, 187만 8천여 명의 노동자에게 전달됐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이재우 씨 역시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주당 노동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됩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간 일자리 개혁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여 양극화 해소,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첫 단추를 깨웠고,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지금까지 185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고용 불안 없이... 다만 이런 변화들을 일자리 개선으로 이끄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표상으로는 아직까지 개선되는 모습은 아직 안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악화되는 모습도 아니고 하면서 거의 교착상태에 있거든요. 그 면에서는 앞으로 지금까지 취해왔던 정책을 보다 좀 얼곧게 추진함으로써... 정부는 이달 중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하는 한편, 앞으로 비정규직 차별금지를 위한 법 개정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TB 문기역입니다.